Q. 앨범의 연예인 강북질렬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거죠? 근데 이제 대상을 받으셨고 대상을 받은 마이크 리얼스 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혹시 노래는 준비됐나요? 와우! 노래 음악 준비됐나요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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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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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이 못 작는다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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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м고래踊을까? 앞에 오뎐해 오빠! 와 와! 와... 아르바이트 좋아, 좋아! 장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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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 해야 할까? 잠깐만, 잠깐만! 호빰아, 호빰아! 호빰아, 뼈, 호빰아, 뼈! 아니, ㅎㅎㅎ 잘한다 박지영 멋있나 박지영 미션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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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계세요 옆에 저와 분들은 팬클럽이신가 봐요 네 아들입니다 네? 1주 전학교 1학년 박지현입니다 아 선생님이시고 아 선생님이시고 뒤에 분들은 팬클럽이시고 감사합니다 아 학생때부터 주셨고 네 아 무용학원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취미로 하고 계시고 진짜 너무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아 박수 주세요 아이고 네 앞에 보고 둘이 이제 같이 갖고 사진 한번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틴 잭슨 아버님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다니다가 일본 생활 13년 마치고 고향에 다시 밀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생활 하시다가 밀양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복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네 우리는 작업 weighed